이곳은 바닐라코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부터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드카펫도 깔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바닐라코 정한 톤이 있습니다. 왕자 모자도 있고요. 이렇게 전현 씨가 이미 공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됐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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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쩌면 안 돼.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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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이걸로 이걸로 아주 좋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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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세요. 지성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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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완벽하다. 지금 아들이나는 보면 너무 이렇게 주황하시고 염려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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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4, 4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리얼.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아요. 재밌어, 재밌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재밌는데? 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들었어. 옆으로 한 번 보여주세요. 잘하네요. 음악 다시 타올까? 액션! 제가 총 모르겠어요.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저 깜짝이야. 못하는 게 포인트예요. 잘하면 이상하지. 카메라 와! 롤딩 액션! 끄죠. 한 번만 해. 안전하네. 또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재밌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색한데 손으로 살짝 모자 누르고 진짜 재밌다. 너무 훌륭하다 지금. 고고고. 고고고. 아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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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고!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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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너무 무서워 이제 머리카락 한 콜만 저희 가운데 살짝 내서 한 번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미쳤다 너무 이걸로 멋지는데? 지금 어디다 손 아예 없으세요 한쪽 눈만 가면 엄청 멋있어요 이거 찢었다 찢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신술인한 듯 네 한 번 더 훈훈 짜자 마주판 이배 딱 밸 priced 정도 밸면 정도까지 많이 안 가뿌둘 것 같지 개인적으로 VE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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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번. 2번. 얼굴이 되니까. 1번. 2번. 조금 만져. 어. 아. 아. 지금 맞아. 이 각이. 어. 쉬웠다. 오케이. 멋져. 네. 됐습니다. 거의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바닐라코 직원분들이 너무 환호도 잘해주시고 칭탄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기분 좋게 예쁘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광고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다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바닐라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니 해.